과연 무슨 날씨로 올까요? 무궁이겠지 무궁이 다 화물하실 수도 있어 응 응 뭔데, 뭔데? 뭔데, 뭔데? 뭔데, 뭔데? 뭔데, 뭔데? 새마을이다 새마을이다 마음인가? 또 마음이야? 네, 새마을이다 어? 마음 같은데? 어, 마음이다, 마음 마음이 제일 이쁜 것 같아, 디자인은 근데 고리스마 사라진대 4월 연장 운행이래 왜? 왜 사라져? 몰라 간다 어엉 아 아 아 또 죽년? 이제 이거는 소정리 이제 이거는 소정리